자식이 3명인데 수지 혼낼 때 밑에나 위에나 같이 들어서 너희들도 조심 안 하면 이런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 눈앞에 보여야 하는 게 없어요 물어보고 PC방이나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혼냈죠 그때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것을 아들도 아니고 딸을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지야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 그 마음은 아빠가 오직 했겠냐 받아주고 크면 컸으니까 이해하라고 봐요 아버님이 서울분이신가 봐요 근데 근데 왜 아빠 얼굴만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? 너무 놀랐어요 왜 울어요? 모르겠어요 아빠 안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? 근데 아버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오셔서 그냥 우리 수지가 집에 오면 안 보여 보여요 아빠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금방 눈물이 터져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미남이세요 미남이시네요 정말로 태권도 관장이었어요? 네 아빠가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제 소꿉놀이 한참 할 때 저렇게 격파 띵틀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? 그냥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생이 뭘 안 하면 누나들도 맞고 누나들도 이제 혼이 나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군대 시기인데 괜찮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엄격해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했어요 강단있게 네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몰라 이러고 몰라 이러고 그냥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방금 저는 PC방이랑 노래방을 많이 갔다고 그랬는데 PC방은 안 갔어요 PC방은 아빠 오해하고 있는데 노래방은 제가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네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또는 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면 저는 정말 밤을 새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짜서 반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무섭지만 그냥 그냥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겠다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애가 안 보인다고 그것 좀 보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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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때도 이거 이야 이때도 이거 했네 이때도 이거 그렇죠 오랫동안 했네요 노래방은 이때부터 다닌 거예요? 아니요 아니죠 너무 예쁘다 그렇죠? 진짜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다 얼짱이었어요? 아니요 얼짱 아니 좀 이렇게 인기는 좀 있었는데 본인 입으로 어떻게 얼짱이라고 얘기해요? 아니 왜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저는 공인들 얼짱인거죠 아니야 이때 하루에 세 번씩 헌팅을 받았대요 길 가다가 나랑 너무 비슷하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전화번호 아이도 물어보고 뭐 캐스팅도 되고 그랬었어요?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팅 모델을 했었어요 알바 같은 거였는데 그때 또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캐스팅 그래가지고 그때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성숙했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? 지금 음 아니요 계속 얼굴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도 아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요 위에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눈매는 네 여기 밑에는 엄마를 엄마를 어머님도 그럼 민이십니까? 네 어마어마 와우 진짜 밑에 어 진짜 밑에 어머님은 잘 했죠 어머님은 잘 했죠 근데 수진은 되게 보면 어릴 때부터 당차고 엄마한테 징징거리지도 않았고 어디가서 사달라고 뭐 떼서 본 적도 없는 감사합니다.